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강수현 양주시장은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강시장은 탄소중립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양주시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확대, 녹지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 재활용 프로그램, 친환경 EM 활성액 배포, 환경 캠페인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시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준 협의회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도 함께 양주시를 밟고 희망찬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